KF-21 구호기 놀라운 실물 공개 KF-21 실전배치 기체 조립 완료 미국 CNN 특집 보도 한 군사력 충격적 한화 시스템이 올해 KF-21 양상과 주요 위성사업 본격화로 인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그룹 내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 관련 사업에서 성장성도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6.1 이승웅 유한타증권 애널리스트는 한화 시스템에 대해 항공우주 감시, 정찰, 지휘통제, 통신 해양 시스템 등 방산전 분야에 걸친 핵심 장비를 보유해 주요 방산업체의 해외 수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형 SR 위성의 자체 발사에 성공했다 소형 SR 위성의 경우 본체와 탑재체 태양전지판이 일치화된 형태로 위성 설계 및 제조 능력을 검증했다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설명 그는 민관군협의체가 25에서 30년 4,797억원 규모를 투자해 국내 적외도 위성통신 구축전까지 적외도 위성통신의 개발과 운영 노하우로 국내 위성통신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올해 KF-21 초도 물량 20대 양산으로 항공전자 장비 매출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RSA, 능동형 이상 배열, 네이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만 원천기술을 보유한 최첨단 기술로 향후 신규 고객 확보 및 사업 확장도 기대할 만한 포인트 이 애널리스트는 KF-21 초도 물량 양산과 위성 사업과 TAN 4차 양산 등 방산 부문과 계열사 중심의 차세대 RP 구축 등 ICT 부문의 고른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23년 말 수주장고는 방산을 중심으로 7조 3천억원까지 증가해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028년부터 국내 위성 발사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에서 2024년부터 위성 제작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다수의 우주사업이 진행 중이고 그룹 내 하나여로 스페이스, 발사체와 세트레가이, 관측위성, 우주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한 우주사업에서의 중장기 성장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2000km 나라가 쾅, 수천대씩 만드는 자폭드론 가격도 위력도 역대급 박수찬의 군 무인기술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전쟁의 패턴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순항미사일처럼 수천킬로미터를 비행해서 지상표적을 타격하는 드론이 그 주인공이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포클랜드 전쟁 당시 공중급유기와 폭격기를 동원해 포클랜드 제도를 공습한 영국 시리아와 네바논을 수시로 폭격하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만이 장거리 타격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인기술과 4.5G 네트워크를 비롯한 민간용 정보통신기술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비대칭 전쟁기술이 탄생했다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에 썼던 샤헤드-136 드론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순항미사일에 맞먹는 자폭드론을 싸게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비정부 무장집단도 장거리 자폭드론으로 멀리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됐다 군사 경제력 격차를 뒤집는 비대칭 전쟁이 한층 뚜렷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갈등은 장거리 자폭드론의 중요성을 부각한 계기였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러시아 본토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자 장거리 자폭드론을 개발 러시아 내륙 군사 산업시설을 타격했다 초기엔 옛 소련 정찰드론 2-143을 자폭드론으로 개조 염가형 순항미사일처럼 만든 것이 쓰였다 이 드론은 1000km를 비행해 러시아 내륙을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한 자폭드론 수천 대를 만들 예정이다 내륙의 정유소와 공장 비행장을 타격해 전선에 러시아 방공망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도록 강요하고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의 실체를 알려주려는 의도에서다 2년 전에는 없었던 능력이지만 우크라이나는 단기간에 장거리 자폭드론 생산기업 10개를 육성했다 국가가 벤처 투자자 역할을 하고 드론 시장 규제를 급속히 완화한 결과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드론은 값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나 장비는 모두 활용된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타타르스탄 옐라부가의 알라부가 경제특별구역에 장거리 자폭드론 공격을 했다 이란산 샤예드 자폭드론 생산 공장이 가동 중인 곳이다 이때 사용된 드론은 우크라이나산 2인승 경비행기 A-21을 개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1600여대가 생산된 A-22는 러시아에서도 100여대가 팔린 민간 항공기다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은 설계 덕분에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드론을 만들 수 있다 가격이 9만 달러 1억 2천 4백만 원에 불과하고 러시아에서도 사용 중인 민간 항공기라 비행 도중에도 러시아인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 AQ-400 자폭드론은 가구 공장에서 만든 합판으로 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 소형 원동기 오토바이와 전자상 거래로 입수한 자율 비행 제어책과 GPS 수신기 122mm 포탄을 탑재한다 이를 통해 대당 1만 5천 달러, 2천만 원의 비용으로 750km 떨어진 표적을 공격하는 자폭드론이 만들어진다 최근 발견된 신형 자폭드론은 현지에서 쉽고 싸게 조달할 수 있는 재료만 쓰도록 설계됐다 동체는 6인치, 15cm, 산업용 플라스틱 배관으로 쓰고 날개는 나무 골조의 알루미늄 막대로 지지대를 만든 뒤 열수축 필름을 씌운 형태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100달러, 152만 원 애파는 중국산 가솔린 엔진 5리터 플라스틱 패트병 4개로 구성된 연료탱크 민수용 GPS 수신기 등을 갖췄다 대당 가격은 최대 1만 달러, 1380만 원 로 추정되며 생산 인력은 2명이면 충분하다 전용 작업장을 꾸리면 하루에 20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료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드론이 소형탄두를 탑재하면 200에서 3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 원조를 꺼려했던 에이테큼스 지대지 미사일과 비슷한 사거리다 서방의 군용 자폭드론과 비교하면 성능은 형편없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생산이 쉬워서 한꺼번에 대량의 장거리 자폭드론을 투입할 수 있다 양이 곧 질이 되어버린 셈이다 이란도 샤에드 마이너스 136 자폭드론을 사용한다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공습 과정에서 판도, 순항미사일과 함께 샤에드 마이너스 136이 투입됐다 샤에드 마이너스 136은 러시아에 수출됐다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량 투입해 우크라이나인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예멘 후티반군도 샤에드 마이너스 136으로 사우디 등을 공격하면서 장거리 타격력을 과시했다 샤에드 마이너스 136은 30에서 50kg의 탄두를 싣고 2000km를 날아간다 민수용 장비를 대거 사용하며 대량 생산이 쉽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치가 지난 2월 초 해킹 집단이 유출한 러시아의 샤에드 마이너스 136 생산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면 샤에드 마이너스 136을 한 달에 310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생산할 경우 대당 가격은 1만 달러 1380만원 까지 낮아진다 성능이 부족해도 대량으로 발사하면 충분한 위력을 낼 수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이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타타르스탄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공장을 만들었다 이 공장에선 2025년 9월까지 샤에드 마이너스 136 6천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그만큼 샤에드 마이너스 136의 구조가 단순하고 제작비가 저렴해서 단기간 내 막대한 물량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등장한 초저가 장거리 자폭드론은 한반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잠재력이 있다 북한은 예전부터 무인기, 드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자폭드론을 포함해 300에서 1000대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서울과 백령도 등에서는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으며 2017년에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를 무인기로 촬영했다 2022년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북한 무인기가 침투했다 무인 기술에 관심이 높은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쓰이는 초저가 장거리 자폭드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만들 수 있다면 북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초저가 장거리 자폭드론 제작에 사용되는 구성품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우크라이나는 공급망 문제와 장비 조달 속도 등으로 인해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과 이웃인 북한은 중국에서 구성품을 조달하는 게 훨씬 쉽다 설계 및 최종 조립 능력만 있으면 자폭드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도 초저가 자폭드론 제작을 저지하기는 어렵다 구성품과 재료 대부분이 민수용이다 최종 사용자를 위조하면 추적도 쉽지 않다 간의 수공업 수준의 공장에서도 대량 생산할 수 있어서 한미연합군이 동향을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노동사회의 대북 제재